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한규 인스베이브 시스템즈 부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발표의 주제는 MXDP 멀티개발 플랫폼 기반 앱과 디지털 제조 혁신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디지털 제조 환경에서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앱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장치와 OS 환경에서 동작하고 또 공유와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빌드, 배포, 운영이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구현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베이브 시스템즈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조한규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디지털 제조 혁신 컨퍼런스에서 MXDP라는 멀티 경험 개발 플랫폼을 이용한 앱을 통해서 디지털 제조 혁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체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기술 동향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어플리케이션 사용 환경의 변화 그리고 앱의 사원칙을 중심으로 멀티 경험 개발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경험 개발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는 인스베이브 시스템즈의 W매트릭스 제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는 앱 개발 환경의 특징과 실제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앱을 어떻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앱을 만드는 과정을 데모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W매트릭스를 통해 현장에서 실현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동향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익숙한 용어가 되었는데요. 잠깐 계열을 살펴보자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IT 시스템의 고도화를 거쳐 단순한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고객 경험, 조직, 관리와 운영, 상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COVID-19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대면, 비접촉의 경험이 일상적으로 확장된 언택트와 공유, 협업을 실현한 도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의 금융지전망이 폐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가, 원격근무, 화상회의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의 주문 결제가 더욱 더 확장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한 인프라 기술과 솔루션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은 조직의 구성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이 직접 마주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실현하고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본 발표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산업현장과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은 특정 용도와 위치에 있는 PC나 특정 단말을 통해서만 주로 실행하고 이용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상화된 현재는 단순한 TV, PC나 특정 단말을 넘어서서 모바일리티가 극대화된 모바일 장치를 중심으로 IoT,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다양한 형태와 이동성이 극대화된 매우 많은 수의 단말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이용 역시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PC 환경의 앱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제조 혁신으로 대표하는 현재의 다양한 환경과 서로 다른 단말기기에서 실행하고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4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민첩한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축하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인스웨이브에서는 이를 UAP, 유니버셜 앱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의 앱을 하나의 코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OS와 형태를 가진 단말기기에서 원소스 멀티 유즈로 동작하는 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앱이 실행되는 단말 관리와 앱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사용자와 단말, 해당 앱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화하고 있는 언택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협업과 공유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 요소에서 첫 번째, 민첩한 앱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빌드 시스템입니다. 각 단말기기의 OS로 대표되는 플랫폼별 네이티브 개발자가 각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별로 고유한 기능은 미리 빌트인된 플러그인으로 선택하고 자동으로 빌드해서 앱이 생성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일반 웹 개발자들이 이러한 민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빌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플랫폼 앱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별 네이티브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란 컨텐츠 영역을 표준 웹 기술로 작성하며 각 플랫폼별로 고유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는 네이티브 기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과 표준 웹 기술로의 진화로 이러한 하이브리드 기술은 모바일 영역에서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또한 PC와 모바일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나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단말기기에서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하여 각각의 플랫폼별로 고유한 네이티브 개발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단말관리와 앱 모니터링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단말기기에 설치되는 앱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앱이 설치되는 단말장치와 단말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의 관리도 앱 레벨에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단말관리, 앱의 배포, 사용자에 대한 공지, 앱의 모니터링, 통계 처리가 이러한 앱 모니터링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앱 요소는 바로 협업과 공유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어플리케이션 앱의 형태는 유니 플랫폼과 멀티 플랫폼의 진화로 현재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OVID-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화면과 디바이스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코어 플랫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은 이러한 코어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끼리의 공유와 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COVID-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앱이 도달해야 하는 사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 환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앱이 직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뉴노먼시다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대면과 원격 환경, 그리고 내부 시스템과 외부 기기와의 연계, 그리고 급격한 디바이스 생태계 환경의 변화, 마지막으로 앱 기술 도입의 요구에 어려움,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과 전문 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요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IT 전문 자원의 부족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앱을 이용하는 단말과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IT 역량의 부족과 제한된 자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네이티브 단말 환경에 일일이 대응을 하면서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앱의 생명 주기, 관리 주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발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멀티 경험 개발 플랫폼 서두에서 저희가 지금 발표의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MXD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XDP, 멀티 경험 개발 플랫폼은 같은 해에서 정의한 개념이고요. 웹과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 개발 등 모든 개발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다중경험 개발 플랫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PC와 모바일을 넘어서 음성과 제스처, 챗봇, 터치, 타이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경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앱을 구현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MXDP에서 지원하는 필수 개발 기능으로는 iOS,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기기용 앱과 웹앱, 프로그레시브 웹앱,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앱을 비롯한 웨어러블, AR, VR, IoT, AI에 이르는 앱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MXDP를 지향하고 있는 인스웨이브에서 제공하는 WMATRICS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WMATRICS를 소개하기 전에 제품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앱을 만드는 형태는 1세대의 네이티브 앱, 그리고 2세대의 하이브리드 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WMATRICS는 3세대 UAP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1세대 네이티브 앱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즈 PC,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모바일 앱과 같이 OS별로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코드 파편화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플랫폼별로 복잡한 빌드웨퍼가 필요하고요. 매우 높은 러닝 커브와 과도한 개발, 유지 보수, 리소스의 비용이 단점으로 대두됩니다. 1세대 네이티브 앱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웹 표준 기술과 코르도바와 같은 플러그인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이 등장하였습니다.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웹 개발 생태계를 활용해서 개발과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의 어떤 무거움 그리고 모바일을 제외한 PC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세대는 2세대의 하이브리드 앱의 단점을 해소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앱, PC까지 포함한 크로스 플랫폼 앱을 지원하고 있고요. 코어 플랫폼 간의 협업, 그리고 쉽고 편리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 빌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2010년 초반부터 웹 표준 UI 프레임워크와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기업용 웹 표준 UI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웹스퀘어 5와 W 하이브리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다양한 기업 업무 화면을 웹과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모바일과 PC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유니버셜 앱 플랫폼인 더블 매트릭스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매트릭스 제품은 3세대 앱 개발 플랫폼인 UAP, 유니버셜 앱 플랫폼입니다.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을 계승한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며 웹 표준 기술과 이미 구현되어 있는 네이티브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추가하여 앱을 생성합니다. 네이티브 플러그인은 앱이 실행되는 다양한 OS 환경별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웹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연동과 구현이 가능하도록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API를 제공합니다. 앱을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각 OS별로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빌드 배포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네이티브 개발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앱이 설치된 단말과 단말 디바이스 관리, 앱 자체의 배포, 오류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에서 더블 매트릭스 제품은 더블 매트릭스 코어 엔진과 디바이스 매니저,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는 웹 표준 개발 환경과 빌트인된 네이티브 플러그인,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는 단말과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과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더블 엣지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어링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블유 매트릭스 앱끼리의 화면 공유와 디바이스 공유를 클라우드 기반의 세어링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면 쉐어링의 경우에는 특정 업무 화면을 더블 매트릭스의 앱끼리 전체 공유를 하거나 또는 원하는 부분의 영역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단순한 화면 공유를 넘어서 양방향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쉐어링 서비스는 기존의 원격 화면 접속과 화상회의 솔루션과는 달리 특정 업무 화면의 영역에 공유가 가능하며 공유 영역의 협업 기능과 더블유 매트릭스 앱을 실행하고 있는 단말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블유 매트릭스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 운영 환경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프론트엔드 개발도구나 웹스케어 5에서 제공하는 통합 개발도구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작성을 하고 더블유 하이브를 통해서 필요한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고 앱을 빌드하게 됩니다. 실행 환경은 현재 더블유 매트릭스 코어가 지원하는 OS 지원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과 PC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리눅스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 플랫폼 실행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단말 디바이스와 앱을 관리하는 더블유 엣지 매니저와 공유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블유 세어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더블유 엣지 매니저는 앱 자체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앱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단말 기기와 단말에 연결된 디바이스 관리를 수행합니다. 더블유 매트릭스의 개발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네이티브 개발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더블유 매트릭스의 개발 환경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계속 강조해 드렸듯이 IT 전문 기술과 리소스의 부족은 앱을 만들고 관리하는 환경과 리소스가 플랫폼별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 그림에서의 회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플랫폼에서 앱을 실행해야 한다면 개발자와 개발 언어, 개발 빌드 도구, 사용 언어가 모두 각각 분리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업무 로직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앱을 실행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별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UAP 기반의 더블유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 가장 풍부한 웹 개발자 생태계와 HTML5 웹 표준 기술, 그리고 통합 빌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OSMU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언어의 특징은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플러그인에 있습니다. OS 플랫폼별로 사용하는 네이티브 기능은 모두 각각 독립적이고 아키텍처가 고유합니다. 이러한 네이티브 기능은 개발, 빌드 단계에서 각 플랫폼별로 적용이 가능한 빌트인된 플러그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는 매우 편리하게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10여 년 이상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이티브 기능과 각 OS 환경에서 연계해야 하는 기능들을 모두 플러그인화하여 빌드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빌트인 네이티브 플러그인은 플랫폼별로 기본 네이티브 기능과 함께 PC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영역의 네이티브 솔루션과 기능을 이미 빌트인된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러한 W5 빌드 도구를 통해서 앱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절차를 데모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W5라고 하는 빌드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고요. 처음에는 각각의 플랫폼별로 프로젝터를 생성하는 장면입니다. 앱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별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젝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 두 번째, 필요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플러그인 모듈 리스트를 지금 불러왔고요. 보셔다이피 적용된 플러그인, 그리고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서 결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플러그인을 결합한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쪽 앱을 생성하기 위해서 빌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빌드를 해서 앱이 업로드가 되게 되면 실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는 단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앱이 다운이 되었고요. 이제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와 같이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의 옵션을 선택한 후에 이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 로그인 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실제 더블 매트릭스를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 기업 현장에서 구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 매트릭스를 통해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 앱의 측면으로 볼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입니다. 특히 고정된 PC 형태의 단말 형태에서 모바일 형태의 이동성과 확장성이 극대화되는 단말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블 매트릭스에서는 CS 기반의 서비스 혹은 기존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 기반, 익스플로러 기반의 다양한 레거시 액티브엑스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현재의 웹표준 브라우저와 연동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시스템 연동입니다. 상담안의 전화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콜센터 업무는 업무 특성상 수많은 외부 솔루션과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주변 기기와의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솔루션별로의 네이티브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구현해야 합니다. 더블 매트릭스는 다양한 콜센터 연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한 플러그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 지점에서의 통장 프린터와 같은 각종 단말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연동하는 사례입니다. 단말 연계, 고객 센터와의 녹취, CTI 시스템, 외부 시스템, 거래 시스템과 같은 각종 서비스와 주변 기기의 연계를 더블 매트릭스를 통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매트릭스를 통해 빌드한 앱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래거시 시스템과의 데이터와 세션 공유와 연계, 프린트, 신용카드, 단말 기기와 같은 부분들을 모두 연동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 신분증 스캐너, 유심을 연동하는 업무를 기존의 CS 환경, 서버 클라이언트의 독점적인 환경이나 특정 익스플로어로 버전해서만 가능했던 영역을 웹표준 환경 기반의 앱 형태로 완벽하게 구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법무부 출입국, 이민 행정 업무에 적용한 더블 매트릭스 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주변 기기들은 여권, 지문, 안면 인식 등 범용적이지 않은 매우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폐쇄적으로 CS 형태로 구현되는 단말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말 장치들이 다루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기기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네이티브 기능은 기존의 특정 서비스와 특정 벤더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플러그인화하여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W5 빌드 시스템과 통합을 해서 일반 웹 개발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개발자들은 표준 웹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주변 기기를 손쉽게 개발하고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W3C 정식 회원사로서 웹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2002년도에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2021년도에 국내 엔터프라이즈 UI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제품인 웹 스퀘어 5, 서비스 팩 5를 출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더블류 매트릭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전체 기술 인력과 프로젝트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IT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블류 매트릭스라는 UAP, 유니버셜 앱 플랫폼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개발, 빌드 도구를 위주로 기존에 파편화된 플랫폼별 앱 실행에서 통합된 빌드 도구와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통해 앱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블류 매트릭스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말 디바이스 환경에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Q&A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강연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 진행해 주신 조한규 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